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? 하지마? 괜찮아요 아니 하지마 그냥 억지로 하는거 아니야? 알어 알어 민망해? 아니면 그런거 원래 싫어? 어 싫어 그 싫음 중에서 그거 하나? 그럼 진짜로 하지마 문도 열어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해줬다고 뭐라고 하지마 근데 막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해줄게 어 그러니까 알아요 지수랑 같이 놀 수 있잖아 우리 차 탈 수 있잖아 그럼 지수가 하고 너는 안 해줄거야 손아 왔네 내 손아 해주고 탐이 왔네 탐이 해주고 니금은 안 해줄거야 알았지 하하하하 단체 카톡에 그런거 봐 써있잖아 우리 엑스랑 친구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답했어 응 대답했어 나 옛날에 사귀나 여자 있었어 20대 초반때 헤어졌는데 내가 미국 가서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그래도 좀 진하게 지었어 걔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 갔잖아 하하하하 걔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 갔잖아 하하하하 걔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 갔잖아 하하하하 아니 근데 그 결혼할 때 그 결혼한 남편도 알았었어 그래서 나 둘 다 알았거든 그래서 결혼식에서 초대받았어 그래서 결혼식도 갔어 근데 그 친구네 엄마님이랑도 친했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오랜만에 봤고 엄마 좋아했었어 오 데려왔어 엄마가 어머님이 아 오랜만이다 하고 좋아했고 일로와 같이 앉아 그래서 가족 상승일날 거기 첫 번째 테이블 가족들이랑 앉았어 나 여기서 혼자서 가족들이랑 하고 걔랑 형이랑 내려오는데 나를 봤는데 나를 보고 내일 지나가는 하하하하 가족들이랑 앉아있었어 하하하하 초대한 초대한 사람도 웃기다 그래서 엑스랑 지날 수도 있었지 돌싱글즈 시즌 5 돌싱글즈 시즌 5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단 하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 돌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MDN 돌싱글즈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세요 Find your love at 돌싱글즈 시즌 5 woo 시즌 5 시즌 5 2 3 3